안녕하세요. 구름큐릭입니다. 오늘은 가물치 낚시대회를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13일 4시 49분이구요. 구름클릭이 와, 나 내 것 좀 뜨면 안돼? 여러분, 뱀탈 저요. 이거 많이 뜨래? 네? 번호가 다 보이던데? 8번을 찾으세요. 8번을 찾으세요. 1번을 찾으세요. 파란색 8번. 쪼는 맛이 있지. 1번 아니야?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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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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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착오하고. 머스크 형님. 6번. 이스크라 님이랑 장대 형님. 6번. 이스크라 님이랑 장대 형님. 6번. 이스크라 님이랑 장대 형님. 안전사고 없이 진행을 할 건데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. 저희 상류는 넘어가면 안 돼요. 갈대 쪽은. 그리고 저쪽에. 이쪽 상류하고. 이쪽에 붕어 낚시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최대한. 그 뭐지 있는데. 최대한 양해를 좀 구하시고. 던지지 않는 게. 좀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밴드 혹시 가입 안 되신 분. 지금. 밴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. 잡으시면. 옆에 분이 뭐. 옆에 근처에 있으신 분들. 좀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. 그. 줄자 꼭 대시합니다. 혹시 줄자 없으신 분 계십니까? 네. 7시 57분이니까. 8시에 정각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찍겠습니다. 일단 첫 장 그냥 찍겠습니다. 네. 파이팅 포즈 한 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. 뭐예요? 아, 좋습니다. 뭐야, 첫 장인데. 숟가락입니다. 하하하하하하 아아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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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사는거 나왔나가? 저긴 사람이 없는데 어이 틀렸어요? 왜인데요? 끌어냈잖아! 꺼냈잖아! 꺼낸 것 같은데? 누구야? 원룡 아닌가? 옷이 옷이 보니깐 바른 것 보니깐 저 장르가 나오고 있는데 장르가 안나... 사랑해.. 덥다.. 못먹는 적은 inexionen 아.. 차물 내러 왔어요? 아.. 저 장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강그림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? 모르겠는데? 안쪽에?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먹어서 닥창의 그 고자 영상에서는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대요 성남애들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기 어 뭐야 내 건가? 여기 어 뭐야 내 건가? 어 빠졌다 아니 안 가시는 거예요 어땠는데 아니 라인 내게 위에 큰가 밑에 큰가 고자 피터가 있습니까 오해 오해 아 넷 아 넷 아 아 아 호시아 아 못 물었어 아 못 물었어 입질이야 입질 못 물었어 아 못 물 오우 재수야 재수 재수 기가 알아서 물었어 빵존이 70이남 웅 aa 어 꼬마? 고마워 1등 우리... 또 예전에 대장님 머스키 형님하고 삼촌포가 75cm로 1등 하셨습니다. 축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 부상으로 알죠? 저희 백지 수영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말씀 드려야죠. 에이 뭐 한 마리에 우승했는데 넌 택시 탄 거 아닌가? 그냥 하면 된다고. 처음부터 택시 탄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택시 탔습니다. 다음엔 실력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의도치 않게 한 마리 잡고 우승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등이 참 박빙입니다. 마지막까지 규리경님이 버저비터를 하셔가지고 엔딩 요정 72cm로 두 팀이 나왔어요. 이거 짱 캠프를 해야 합니다. 자 송송 아빠님하고 삼촌이 나오세요. 72cm 송송 아빠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규리경님하고 와도 와도 어디 갔노? 가위바위보 아 보자기 이겼습니다. 보자기 아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오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남자는 주먹입니다. 남자는 주먹입니다. 남자는 주먹 남자는 주먹 72cm로 주운수승 하셨습니다. 안타깝게 응 뺐지 박수 한번 주세요. 남자는 주먹 베리 가위바위보 호명하신 분 나와가지고 먼저 상품 고르세요. 아빠 여자라서 받았어. 아 이미 늦었음 으으으으으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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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